아 잠시만 인사해드립니다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. 표현에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현실, 현실이야. 똥떠쳐요.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. 아 끝났어, 끝났어. 끝났다.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. 어, 어, 잠깐. 잠시만. 저 붐 선배님 아니? 어, 붐 선배입니다. 붐 선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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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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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하시는 거예요, 형님. 이동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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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! 아! 이겼다! 오늘 썼나 봐, 오늘 때문에. 진짜 박 시장 씨 왠지 구멍을 알잖아요. 박 시장 대명인 본인가요? 걸어가다 걸어가다.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 나도. 박 시장 대명입니다. 어? 어? 우리 장학생이 200명이야. 어떻게 2백 명 박수하려. 또 이런 영악한 선배 있어요. 네 갑니다. 고맙습니다. 2번의 승리입니다. 2번의 승리입니다. 2번의 승리입니다. 입니다 quickly. 2번의 승리입니다. 장년이 연휴까지 승리가 될ики 아니죠,